우와아 우와 이야아 이게 바로 내 발바닥을 팔아서 산 이야아 발바닥이 없어져면 됐겠다 이야 이 형! 이 형 왜 이렇게 됐어? 야! 이 형 왜 이렇게 됐어? 아니 뭐야 나 당연히 정훈이 형이 여기인 줄 알았어 누가! 누가 정훈이 형한테 표출하고 술 많이 먹으라 그랬어 잠깐만 산 정말 크다 이게 바로 대상이구만 예 오늘 점심 식사는 옹겨보기 으뜸인 약선 수라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약선은 약이 되는 상이라는 건데요 약이 되는 음식 갈비찜 부터 사포닌이 풍부한 산삼배양근 산삼? 그리고 흑돼지 수육 그리고 보석과 선생님 말씀하신 각종 나물들까지 몸에 좋은 메뉴들로 한 상 가득 준비했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? 형 형 갈비 하나만 보여줘 들어서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우리 태음인들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우와 우와 비워봐 우와 저거 버섯 좀 먹어봐요 버섯 형 저거 산삼 저것 좀 먹어봐 저거 산삼 산삼 먹어봐 짭짤하고 달콤한 아주 죽음 줄타기를 너무 잘했어요 줄타기를 응 갈비찜이 되게 구수해 음 벽감 되게 구수해 음 벽감 이게 적당히 부드러워서 더 좋다 너무 부드러운 건 오히려 고기 맛이 더 나고 식감이 더 좋지 응 흑돼지 수육 어떤지 궁금해 진짜 흑돼지 수육? 흑돼지 수육 에이 살이 엄청나다 어? 향긋 향만 향만 우와 향긋 향긋 약간 좀 그 약초를 한 것 같아 약간 약간 족발 느낌도 있네 약간 개피향도 난 것 같고 그 그 겨장이랑 찍어가지고 겨드라 겨장이랑 엄청 난데 얼큰하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? 저기 돼? 저기 돼? 어? 어? 잠깐만 난 뭔가 보였어 참 그렇듯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아주 야골하려드란 최소한의 기름만 아 담백하고 아주 좋습니다 음 그거 좀 먹어봐 산삼조금 산삼 그리고 아예 한 번 원샷으로 먹어봐봐 산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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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위에 거를 고기랑 같이 먹어봐 그래 수육이랑 딱 올려가지고 산삼 튀김 같아? 응 이거 하나도 안 써 안 써? 하나도 안 쓰고요 진짜 한 개빵만 있어 저? 근데 삼이야? 삼은? 삼맛? 삼맛은 나? 삼맛은 나? 삼맛은 나? 삼맛은 나는데 쓰거나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삼맛은 나? 라비아 저 해시브라운 같은 거 좀 먹어보면 안 돼? 이거 마잖아 마 마 구운 거 같은데? 흑만을 올려먹으라 마 마 구운 거 같은데? 응 응 음 음 맛있어? 음 왜 그렇게 맛있어? 맛있어 원래 원래 맛있어 마.. 마가 감자 같아 오 그러니까 해시브라운 같아 오 몸에 좋은 거 다 동민이 형 적절히 먹어드릴게요 먹방 오케이 돼지 만족 와 음 무슨 맛인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음 맛있겠다 음 하 미치겠네 진짜 상 없을까요? 아니요 없어요 와 불쌍한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 그때 했을 때 옆에 막 그 보리밥 밥 많이 줬잖아요 국에다가 뭐 먹기는 먹었어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 원기 회복하셔야죠 네 아 아 즙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? 마 즙 이런 거 아야야야 주세요 와 뭐 오는구나 뭐야 아 저거 뭐야 뭐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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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삼차인가 아 뭐야 장화장이다 사약이야? 원기를 내는 묘약으로 알려진 생맥산입니다 생맥산 생맥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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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맥산 동의보감에 따르면 사람의 기를 도주며 심장의 열을 내리고 태를 깨끗하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달래 선생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탕약이니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한약이네요 원래 한약은 원래 한약은 좀 밥 먹고 먹는 거 아니야? 19, 30분? 원래 비눈 속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또 여러분의 건강을 많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너무 착해 그래서 챙겨드릴게요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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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 그렇지? 짠짠 짠 오케이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거 먹을래? 응? 아니요 괜찮죠 알레르기 있어서 쓰진 않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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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치 하나만 있으면 딱이다! 아니면 저 깻잎이라도! 와! 깻잎 아니야 이거? 버릴 거 없나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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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맛있다! 야 다 먹었어? 뭐야 이거? 아유 야 이게 뭐냐? 아닌데? 형! 형 진짜 부탁인데 여기다 갈비 뼈 하나만 넣어주면 안 돼? 형님! 이거 어때요? 오늘 몇 횟수는 알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으악! 으악! 다 부잘다! OK! 형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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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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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